모노럴 다이올 로그스, 시즈의 두 번째 시나리오 더욱 깊어지는 시즈의 갈등과 루카하고의 갈등 이번 영상은 시즈 시점에서 해석하는 모노럴 다이올 로그스의 개인적인 해석편입니다. 이번 스토리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피아노를 처음 본 외계인들이 그 검은 상자를 보고 만지며 그 물건에 대해 알아가는 이야기 본 이야기를 니치크와 미코토로 시점을 바꿔서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알지 못하는 그 물건 즉 겉으로만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말을 서로가 알아가며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아노라는 상자라는 자체와 피아노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마음 겉으로만 보이던 그 사이와 속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 그 묘서를 작중 버라이어티와 클리닉에서 상자 속 물건 맞추기라는 게임으로 표현했죠. 버라이어티에서 밑밥을 풀고 클리닉 센터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상단방 자체를 하나의 상자로 정의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정답인 나나쿠사니치카 아케타비코토에 대해서 하나씩 더듬어가며 서로가 알아가고 속에 담겨진 말을 전하는 스토리 피아노를 본 외계인들은 처음에는 이건 손수레다 이건 간이다 이건 올감이다 등 의견이 갈리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게임 시기상을 보면 첫 데뷔와 노캐럿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감사제까지 해서 기간을 축축하면 그녀들은 거의 1년쯤 알고 지냈으며 다양한 일을 같이 해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왔다고 생각 아니 생각했을까요? 미코토 쪽은 말로 알 수 없고 전하는 것에 서툴고 못하니 그저 그녀 옆에서 같이 하면서 지내왔고 니치카는 니치카날은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선을 지키며 지내왔을 뿐 사실 지금까지 나온 공식 스토리를 보면 친하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되 선을 지키는 묘사가 강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차이를 잘 이야기해준 것이 방송 디레터나 미코토의 지인들이었죠. 그들은 시즈 이전 루카 미코토 조합의 사이를 잘 알았기에 현재의 시즈 즉 두 사람의 사이를 보면 그렇게 친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부회자들 즉 타인이 봤을 때도 사이가 좋지 않은 건가 하며 이야기가 오고일 정도니 말은 다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미코토도 루카를 이해했을지가 의문이긴 하네요. 니치카가 본 잡지에서 루카는 미코토에 대해 전부 알고 있는 듯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으로 미코토도 루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루카는 혼자 지뢰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미코토가 루카를 진심으로 이해했다면 그런 분열도 없었겠죠? 니치카와 미코토의 이런 관계는 서로가 선을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 서로 간의 소통 부제도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케르 때부터 니치카는 버라이어티 일이 중심이었고 감사제를 통해 그 일이 배로 더 늘어났죠. 그만큼 유닛으로 활동보다는 개인활동이 주였으니 두 사람은 거의 붙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로 인한 소통 부제와 형식적인 면만 갖춰버린 것이죠. 이런 문제는 저는 노케럭과 감사제에서도 언급했었는데 그 불이 결국 이번 모노로로에서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사이 발전과 서로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 프로듀서는 클리닛 센터에서 특별 레슨으로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처음은 서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유닛이니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가 했지만 뒤로 갈수록 알고 있는 모습은 겉모습, 인적 상황 뿐 서로가 서로를 속까지 잘 알고 있지 않았죠. 클리닛 강사가 마지막에 둘에게 내린 결론은 니치카는 어느 쪽 사실도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아이 미코토는 어느 쪽 사실에도 눈을 돌린 적이 없는 아이 그 속의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니치카 속이 아닌 겉사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미코토 이 두 문제는 앞으로 둘이 차차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니 특별 레슨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뒤를 더 보면 그 차차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참 높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사가 니치카에게 했던 질문 미코토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질문에 니치카는 미코토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답했고 그 옆에 있는 니치카도 대단하냐는 질문에는 대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과 대단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강사는 그런 대단한 사람 옆에 있는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는 니치카 당연하게도 니치카는 자신에 대해 극하게 까내리는 나쁜 버릇이 있고 거기다 미코토는 이젠 다른 사무소에서부터 이름을 날렸던 톱 아이돌이며 이미 실력도 자기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을 몸소 느낀 만큼 대단한 미코토와 대단하지 않는 니치카라는 답을 내린 거죠. 니치카 입장에서는 이런 결론이 당연하겠지만 주위에서 보는 니치카는 미코토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보컬 실력이 좋거나 댄스 능력이 수준급인 건 아니지만 니치카에게는 다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는 디렉터가 칭찬한 부분이 남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하지만 살이 분별하면서 선을 지키고 어떤 건물과 만나도 주눅되지 않으며 당당함이 맞서는 자신감 넘치는 아이 한마디로 화를 내게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 즉 니치카에게는 다른 이들하고의 케미를 올리고 상황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그런 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상 일부 말이 실제 가시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녀의 처세수 덕분에 선을 넘을 것 같으면서도 넘지 않게 넘어가며 그런 분위기와 케미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죠. 거기다 이미 이전부터 서비스업으로 알바를 해온 경력과 첫 데뷔부터 엄청난 건물과 유닛을 짜게 되면서 그런 눈치를 본 능력은 츠바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 케미와 분위기 파악 능력은 현 업계에서 가장 중요시 보고 좋게 생각하니 업계인들 측에서 니치카는 좋은 예능인으로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은 니치카는 아이돌 남들을 웃기게 하는 강대가니 노래와 춤을 추는 존재 니치카는 항상 자신은 아이돌이며 노래와 춤을 추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적으며 있어도 실력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런 재능 없는 자신에게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업계가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예계가 항상 노래와 춤만 출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때로는 버라이어티나 리포터, 라디오나 이벤트 같은 예능이나 관련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아이돌이라는 존재들이 매스컴이나 매체에 많이 노출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치카에게 들어오는 일은 이상하게 버라이어티가 충점 노래와 춤보다는 본인은 실력이 없는 자신에게 오냐오냐 해주면서 주는 일은 버라이어티 예능뿐이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들 앞에서 웃으며 웃음꼬리가 되는 강대가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강사가 말해주었던 그 말을 빌려서 말하면 니치카는 평가 그대로 어느 속 사실도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아이 자신의 이런 장점을 보지 못하고 아이돌이라는 자리에서 계속 강대의 일이 들어오니 그 사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것이죠. 남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높은 사람들의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은 당당함 분위기가 선을 잘 타는 능력 또한 어깨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도 마지막 클리닉 이후 미코토하고의 레슨과 잠시의 작별 이후로 니치카 본인은 아직 진정한 사실을 똑바로 보는 자리까지는 멀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도 있는 힘껏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려고 했지만 루카의 등장으로 구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항상 혼자서 레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앞에 사실만 보게 된 미코토 미코토는 눈앞에 있는 것을 잘 보지만 앞에만 볼 뿐 더 깊은 곳은 잘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눈앞에 나무는 보는데 멀리는 습은 못 보는 그런 아이죠. 사실 이런 한결같은 성격은 좋으면 좋지만 나쁘면 또 나쁘다고 평가가 될 수 있죠. 당장 눈앞의 결과와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하며 최고를 위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미코도 자체를 상징하며 미코토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목숨같은 존재이고 팬들과 세계가 자신의 실력에 매료되어 감동받았으며 하는 딱 눈앞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만 보고 있을 뿐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 멀리 있는 것과 가장 깊이 있는 것은 보지못하죠. 그 깊이 있는 것이 바로 루카와 니치카라고 생각합니다. 노케러, 감사제 그리고 이번 모노럴까지 해서 미코토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발은 넓지만 정작 자신의 속마음과 타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는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노케러 때 보여준 어깨 지인들 사이는 좋았지만 그저 어깨 지인으로서 한때 같이 활동하며 돕고 돕아주었던 정도의 사이의 인간관계를 보였고 감사제 때도 보여준 루카와 니치카하고의 관계에서도 딱 동료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에서 그런 점이 눈에 띄었는데 이번 모노럴에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그 점이 더욱 확실히 부각되었습니다. 댄서 강사 지인하고의 이야기에서 말이죠 대화는 거의 형식적이었으며 딱딱한 근황과 서로에 대한 칭찬뿐 속말, 즉 속마음은 잘 이야기하지 않고 딱 눈앞의 존재로만 보였죠. 그런 형식과 선을 유지하다 보니 결국 루카와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못해 분열이 갔을 것이고 지금 니치카하고의 관계도 그런 진행형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니코토는 자신 나름 옆에 있는 그 둘을 헤아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사제 때 루카의 개인활동이 늘어났을 때 자신이 물러나면 루카가 상승기류를 탈 것이니 물러나고 니치카 역시 자신이 조금 물러나면 상승기류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둘은 개인활동이 아닌 니코토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게 전해지지 않았고 니코토는 그 마음을 보지 못했으니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치카도 결국 루카루트를 타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그런 흐름의 전환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공개연습 방송과 다른 하나는 프루스에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성사된 클리닉 특별 레슨 연수 후 완성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인데 타인에게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속마음 속말을 타인에게 전해주는 형태죠. 그리고 속마음과 속말을 서로가 알아가는 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속에 당겨진 말과 마음을 알아가고 보는 법을 통해 옆에 있는 니치카를 겉으로가 아닌 속으로 타인이 아닌 주관으로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장면이 병원 진단 후 니치카가 일했던 시디샵에서 니치카의 흔적을 보며 니치카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잘 보여주었죠. 물론 갑자기 말을 전한다든지 속말을 알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미코토에게 있는 연습극 하나를 이용하여 니치카랑 같이 공개연습 방송을 하며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지만 결국 미코토는 그 목숨 같았던 레슨과 연습으로도 가까이 있는 니치카를 알 수 없었기에 컨디션이 나빠졌던 그 시기를 이용하여 고향으로 즉 연습이라는 일상이 없었던 평범했던 일상으로 잠시 돌아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니치카, 미코토보다도 중요한 갈등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같이 활동했던 루카, 니치카에게 있어서 루카라는 존재는 한때 미코토하고 친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보다 루카가 미코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미코토 역시 루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미코토하고 루카의 분열을 알고 있던 것은 사장과 포르소 그리고 업계에서 경력이 있으신 디렉터나 베테랑들 뿐 니치카는 축축이지만 그냥 계약이 끝나면서 둘이 해치하고 미코토는 츠바다랑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보다 루카가 더욱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오프닝 편에서 보여준 순간 얼어붙은 장면은 루카라는 존재가 언급되자 지금 자신과 미코토의 사이에 대해 고민하게 된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가며 자신은 미코토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건가 난 미코토하고 유닛으로 친한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루카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미코토하고 친근한 내용을 보며 그 의문은 불안감으로 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막상 본인을 보고 들은 이야기는 빼앗은 것이냐 왜 네가 옆에 있는 것이냐 하는 분노가 담긴 말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니치카는 둘의 사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지금의 자신이 승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코토가 떠나고 마지막에 루카가 등장하게 되며 승리감에 찬 마음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루카는 속으로 전부 다시 빼앗아 주겠다는 독백과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다는 니치카의 불안감으로 둘 사이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본 내용은 이후 루카 시점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이지만 위치가 다른다는 점이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미코토와 활동하며 개인활동이 많이 늘고 이름도 많이 알리게 되며 미코토하고의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 명은 미코토하고 떨어져 버렸고 한 명은 아직 미코토랑 같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겠네요. 하지만 모노를 마지막에 미코토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며 결국 이 차이점도 공동선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둘에 대한 이야기가 깊게 다뤄질 것 같네요. 여기까지 시즈 시점에서 제가 본 감상과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루카 시점에서 감상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은 루카 시점에서 감상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루카 시점에서 감상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루카 시점에서 감상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